아멘 알렐루야 오늘 구약성경 권수로는 39권 페이지수로 1500페이지 절로 따지면 한 번 수만 절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제일 가는 말씀이 뭐냐에 대해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낳고 힘을 낳고 뜻을 낳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신명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용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12장에도 아주 비슷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로 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자 이 서기관이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것이 주를 달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야,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 그 구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말씀이다. 최고의 개명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인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은 주님께서 서기관한테 질문을 야, 구약 가운데 어느 개명이 가장 크냐? 그러니까 서기관이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낳고 힘을 낳고 뜻을 낳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기관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보살피고 돌보고 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율법과 선지라는 건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데 구약의 수만절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말씀 역시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낳고 힘을 낳고 뜻을 낳고 목숨을 낳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준다. 세계명을 준다.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이라. 주님께서 세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계명은 구약의 대강령인 두계명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이시고 마시우시게 하시고 살린 것 같이 서로 살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개명이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개명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신불신간에 제일 유명한 말씀도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명을 잘 실천하지 못했고 지금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한 번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로 대강령인 사랑의 개명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우선 그 참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자꾸 사람들을 고쳐주잖아요. 병을 고쳐주시고 장애인을 온전히 하고 그러니까 율법사들 바리세인들이 왜 자꾸 이렇게 안식일에 안식일을 어깁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그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자꾸 이렇게 일부러 안식일에 관한 바리세인들의 전통이겠죠. 그거를 막 이렇게 도전하시고 위반하시면서 바리세인들하고 대척점에 서시고 그리고 마침대 십자가를 치시려고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말씀의 대강령이 뭐냐 이걸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다고 할까요?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대강령인 개명이 십개명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장애인을 원전케하고 고통 중에 있는 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이야말로 대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대강령의 합당함으로 결국은 십개명에도 합당한 게 되는 거죠. 이게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참 제가 행복했는지 그래서 구약성경에 수만 절 말씀이 있는데 구약성경이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다. 기원전 1500년경이죠. 그리고 말라기까지 기원전 400년경에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이 완성된 건데 기원전 1500년경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최초로 기록된 책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AD 천년경이니까 기원전 1500년경에 이러한 장출래민신 장세기 추래국기 레위기 민숙이 신명기 오경이 기록되었다는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역사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세 오경만도 분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오경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해나갔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대강령을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쓰고 이렇게 체계를 잡는 일까지는 예수님께 밀어놨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39권 구약 성경 어마어마한 율법과 선지 시편 자암원 역사서들이 있는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구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신약도 만만치 않죠. 신약도 27권 500페이지 신약도 만절 가까이 될걸요. 그 성경에 우리가 대강령과 그 밑에 있는 대개명 대교훈 정말 뭔가를 잘 정리를 하고 이 성경도 제가 법률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성경 말씀 가운데도 헌법과 같은 말씀이 있고 법률과 같은 말씀 있고 그 아래에 명령 규칙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우리가 당연히 헌법과 같은 말씀 미부원지를 잘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금과 억조로 해서 신앙생활을 펼쳐나가야지 우리 사람의 기억력 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야. 신구약 성경 다 외우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어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백구절 복음서 외에 나머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백구절 구약의 백구절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정말로 찾아서 그것을 헌법과 같은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마음의 구단처럼 기억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 뜻 합당한 예수님 이 뜻에 합당한 그러한 성령님의 핵심이랄까요? 그런 신앙생활을 펼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는 서양사죠 서양사가 펼쳐진 것을 보면 특히 카도릭을 믿은 곳이 카도릭의 중심지가 로마 아닙니까? 로마의 역사를 보면요 서로마가 AD 476년에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이태리가 통일된 게 1870년인데 무려 1400년 동안 이태리 반도가 춘추 전국시대였다 게르만족들이 세운 여러 작은 나라들 미니 왕국들이 할거하는 그런 가운데 교황령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프랑크 왕국의 칼데저라고 유럽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이분이 이제 뭐 870년대 그땐가 교황하고 협조를 협동을 하면서 교황령을 인정해줬더라고요 교황령을 이태리 반도 전체에 한 10분의 1 정도를 떼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태리 반도가 통일일 때까지 한 천년간을 교황 로마의 주교가 교황인데 그 교황이고 교황령에 있어서는 석권까지 행사를 황제의 지위를 황제계라고 작은 부부니까 군주의 지위를 겸임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이 왕 겸 교황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 가운데 가장 문제가 타락한 교황이라고 이끌어진 사람이 그 알렉산드 6세인데 그 이제 종교계약 직전에 15세기 후반부에 교황이 된 분인데 이분이 막 사생화도 여기저기 있고 자기 친인척들을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그래서 후임 교황이 야 이거 정말 창피하다 이 전임교황 아렉산드 6세의 이름을 내가 지워버리겠다 그럴 정도로 문제가 많은 분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후세 사상가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칼라일이 그랬더라고요 그 시대에 루이 14세 프랑스의 절대 군주였던 루이 14세가 산 거하고 그 알렉산드 6세 교황이 산 거하고 뭐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루이 14세는 별로 비난 안 받고 알렉산드 6세가 비난 받는 건 교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평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황 이름을 알렉산더라고 붙인 것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교황 이름이 되려면 바오로 요한 베드로 이런 믿음 좋은 분들의 이름을 교황 이름에 붙여야지 알렉산드는 그 그리스의 정복왕 아닙니까 교황 이름 가운데요 또 율리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율리오라는 것은 줄리어스 시저 율리오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들이 이태리 중부 로마를 한 작은 교황령을 통치하면서 알렉산드나 줄리어스 시저처럼 온 천안을 한번 호령하고 싶은 그런 세속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니 율리온이 이런 이름을 교황 이름에 갖다 붙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인류 역사가 전쟁사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펼쳐지잖아요 2차 대전 이 되면서 전쟁이 조금 사그러들었다고 할까요 그것도 순전히 핵무기의 전쟁 억지력 디트런스 파워 오브 뉴클리어 에펀 그래가지고요 순전히 2차 대전 뒤에 핵무기가 발명되면서 이거 대전쟁을 일으켰다가는 서로 망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전쟁을 대전쟁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도 아마 작은 전쟁들 막 통해가지고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게 인간의 역사거든요 여하튼 로마의 역사 교황청도 그러한 군웅할거 가운데 또 유럽이 프랑크 왕국 이후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서로 러시아 까지 기억이 와가지고 늘 막 티격태격 큰 전쟁 작은 전쟁 가운데 교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교황이 사느냐 죽느냐 의 문제가 교황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전까지는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그 사람들이 우선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급선무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게 먹고 살면 살만한 집이었거든요 온 세계가 특히 먹을 거 입을 거 마련하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신구약 성경을 보급하여도 그걸 읽을 시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시시대뜨리라니까 사느냐 죽느냐 의 문제가 늘 닫히니까 교황이 됐다 그래도 교황도 큰 나라 이를테면 프랑스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교황을 잡아다가 아비뇽 뉴스라고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이라는데 교황 군고를 하나 지어주고 잡혀가고 교황이 이렇게 되는 가운데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의 영주들이 가만 보니까 교황이 저거 허수아비구나 교황 말대로 다른 게 뭐가 있냐 교황이 이래라 하면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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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교황이 돈 바치라면 돈 바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데 교황청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면죄부부 파는 거 그랬을 때 마틴 루터가 들고는 정면으로 교황제도에 대해서 도전을 하니까 거기에 독일의 영주들 북유럽의 군주들이 루터를 중심으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기독교는 프로테스타트 아닙니까 그런데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되면서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도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전쟁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다 닥치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로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라 그런데 이건 제쳐놓고 세력 확장 신구교 결국은 소권이 신구교를 자회했거든요 동로마 쪽에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비단틴 제국이라고 하셨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비단틴 제국의 황제가 교회의 수장을 천년 동안 겸유한 겁니다 영국의 헨리 8세가 카토릭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비단틴도 황제가 교회의 수장을 하는데 나라고 교회의 수장을 못할 게 뭐였냐 카토릭하고 빠이파이하고 자기가 수장령을 선포해서 성공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순전히 속주 속권 교회 역사를 좌우하면서 그 속권 군주나 영주들이 뭔가 세력을 잡으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력과시 차원에서 막 그 성 궁궐을 의리하게 짓고 또 성당을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짓고 그런 기독교 역사가 펼쳐졌지 진정으로 사랑하라 이러한 대기명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기독교 역사는 펼쳐지지 못했다 그래서요 이러한 세력 다툼 가운데 기독교를 전한다고 전했지만 결국은 식민지의 앞잡이가 되거나 노예제도의 앞잡이가 되거나 이게 뭐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런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지금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좋은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특히 동양의 경우는 인도와 중국이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나 중국 쪽에서는 기독교만 생각하면 일을 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참 우리나라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 일본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나라가 미국 기독교 국가의 혜택을 입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큰 반감 없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야 카도리기 100년 개신교 100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 역사 AD 2000년 예수님 때부터 2000년 역사가 흘러갔는데 이런 역사적인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진정한 AD가 되긴 어려웠다 그런데 드디어 진정한 AD를 펼칠 때가 왔다 트루 AD TAD의 시대를 펼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은 일단 큰 전쟁은 핵무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거고 작은 전쟁도 남북한이 으르렁대지만 이건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무기를 다 포탄이며 다 쏴버리면 남북한 다 망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볼 땐 거의 못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여하튼 무장평화 하긴 하지만 전쟁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의 문제는 조금 벗어났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느냐 의 문제도 많이 해결됐잖아요 이러한 시대가 됐으니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대로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AD의 시대를 펼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너무 욕심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좋단 줄로 알라 그랬으니 우리는 좋단 줄로 알고 이 복음 이 복음 정말로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진리인 교훈인 예수들의 진리를 어떻게 잘 실천하면서 천하만민에게 그 놀라운 위대한 복음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일 예수님 정말로 마음을 나고 힘을 나고 뜻을 나고 목숨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전체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지금 평화롭고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예수님 교훈대로 살면서 진정한 AD 진정한 안노도미니 주님의 시대를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기도 거룩하신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